지난주에 민선 7기 제2도장에 대한 전방위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카운터 파트너죠. 도유에 대한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태석 의장이 굉장히 직권으로 상정 보류한 안들이 역대 의장 대비해서 단연 많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견제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각각의 의원들이 제각기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그 목소리들이 힘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평가가 가능할 수 있게 지난 2년 동안 도유회의 의정활동을 좀 뒤집기도 하다 보니까 제일 잘한 일이 뭐고 제일 못한 일이 뭐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후반기 의장도 선출이 됐고 원구성까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상임위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서랑설례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가 제주의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드립니다. 시사전망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사전망대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께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방송 듣고 계셨죠? 네. 듣고 있었습니다. 홍명환 의원께서도 아마 같은 생각일 거라고 동의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 질문부터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너무 또 원지사 얘기만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 행보가 지금 계속 구설에도 오르고 있고 한편에서 또 응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휴가 복귀였는데 다시 또 외출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7월 1일 휴가를 떠났다가 오늘 9일 복귀했는데 또다시 외출로 진무실을 배웠다라고 하는 건데 마침 행정부지사도 국회에 관련해서 나가 있는 상태고 아 그럼 정무부지사만 지금 있는 겁니까? 그런데 정무부지사는 사퇴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이 서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정의 공백, 우려하는 목소리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좀 안타깝죠. 예를 들면 원희룡 도지사가 이 와중에서 최강욱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페이스북의 강한 비판의 목소리, 국정농단이다. 최순실 아니냐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셨던데 글쎄 그렇게 전국 현황에 대해서 일일이 건건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정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글쎄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도정에 대한 전념 그리고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휴가가 끝나고 나면 제주도정 이제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가 원희룡 도지사가 본인 스스로 자신의 대권의 대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도정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향방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이 크거든요. 자신의 본인의 목소리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도민사의 일각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정리지 않으셨죠. 지난주에 저랑 얘기할 때 아마 휴가 갔다 돌아오면 도정현안 또 운영구상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아마 그런 짐작을 하셨었는데 일단 오늘은 아니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아니면 이렇게 되면 월요일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켜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생팬으로서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은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면서요? 지난주에 민선 7기 제2도정에 대한 전방위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카운터 파트너죠. 도의회에 대한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의회 전반기에 아까 홍명하는 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도의회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의회에 대한 평가라. 일단 11대 도의회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자면 시작부터 봐야죠. 전반기 도의장이 김태섭 의장이었는데 이때 취임부터 사실 기존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관례가 깨졌다라고 했죠. 최다선, 연장자선, 순 이런 것 때문에 의장과 관련해서 관행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관행이 깨졌다는 얘기는 결국 그 관행에 기대해서 기대감을 가졌던 어떤 민주당 내의 개인은 굉장히 큰 실망을 했겠죠. 지금 전함도장입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의 여러 가지 분류 파암도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럽게 보시면 원희룡 도지사, 무수속 원희룡 도지사를 도민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원내 다수당으로 선택했던 것 저희 도민들의 절묘한 선택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균형을 맞춰주고 그리고 도지사에 대한 견제 역할을 더불어민주당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초선 의원 비율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의욕적인 의장활동을 기대했던 도민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전반기 2년 이렇게 되돌아보면 기대만큼 좀 아쉬움이 많았던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무소속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다수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을 준 것은 제주도민들의 어떻게 보면 대중의 무의식적인 선택인데 균형감각이라고, 타고난 게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선택했던 아주 타고난 균형감각, 정치적 선택이라고 의미를 보유할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는 제주도정 전반기 2년 동안, 미선철기 2년 동안에 제주도회가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이 아마 판단에 가장 중요하게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 견제 얘기를 하셔서 김태섭 의장이 굉장히 직권으로 상정 보류한 안들이 역대 의장 대비해서 단연 많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견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제주도회의 의장으로서 정치적인 견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테면 되지만 좀 아쉬운 건 의장의 개인적인 선택, 정치적인 명분이 다 있겠죠. 다만 이런 어떤 직권 상정과 관련해서 늘 나왔던 얘기들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불협화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소통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얘기고 그리고 의장의 혼자 드리블이 많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 거꾸로 들어가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야기는 도민들이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그 힘을 실어준 건 힘을 합쳐서 도의를 제대로 견제해달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각각의 의원들이 제각계약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 목소리들이 힘을 갖지 못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평가 가능할 수 있죠. 제주도회가 전반기 동안 그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구 좋아하시니까 야구로 치면 테이블 세터도 있어야 되고 중심 타선도 있어야 되고 투수도 있어야 되고 마무리도 있어야 되는데 다 제각각 놀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4번 타자가 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를 치르다 보면 패전 투수도 필요하고요. 구원 투수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의회의 지난 2년 동안 오면 모두가 4번 타자가 되고 모두가 선발 투수가 되려고 스스로 당내에서 경쟁을 한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물론 거의 장악을 하고 있지만 다른 야당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야당이라고 물론 이제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야당의 존재감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이라든지 다른 무소속 의원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정치 구도가 되어버린 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원구성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제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의 다수당이 절대적으로 민주당이 돼버리면 의회 내에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의회에서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런 우려에 비한다면 조금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틀린 것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후반기에 바란점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만 의회 그리고 집행부의 소통과 역할 문제 즉 우리가 협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작부터 협치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었죠. 네. 그렇죠. 민선 6기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다 의회와 예산전쟁까지 벌였죠. 그 예산전쟁 치열한 싸움 끝에 그 싸움에서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잖아요. 이거는 제주도도 비판했고 제주도회에도 비판했는데 그 비판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제주도와 의회가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 게 결국 상설정책협의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설정책협의회가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거든요. 마지막에 한번 열릴 뻔 했다가 열릴 뻔 했다가 추경 예산과 관련했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당내에서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의장이 너무 일방통행 아니냐라고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를 고려해서 결국은 열리지 못했죠. 그러니까 물론 그 이유야 정치적인 이유야 많은 도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겠죠. 다만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아니 그렇게 몇 시간도 안 돼서 며칠도 안 돼서 그렇게 제한을 거부할 거면 신중하지 못한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상설정책협의라는 게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도의회도 제주도의 요구에 맞장구를 쳐친 거죠. 그리고 기억나시겠지만 당시 상설정책협의회였을 때 제주도회에서도 상당히 보도자료를 내서 환영의 목소리도 있었죠. 굉장히 목소리도 높였고 환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적인 실효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아마 도민들의 바람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물론 견제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제주도정이 갖고 있는 현안 문제가 상당히 많죠. 특히 전반기 마치면서 지난 겨울 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제주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문제, 경제와 관련된 문제만큼은 도의회나 제주도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힘을 좀 합쳐서 이걸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서로의 지혜를 좀 모아야 될 때인데 그렇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것. 이게 전반기 굉장히 아쉬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후반기에 시금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추경 관련된 임시회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기를 얘기하면서 김태석 전 의장께서 저희 방송에 저번 주에 출연을 하셨었는데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보전 지역 관리 조례 부결을 꼽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마땅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도의회의 의장 활동을 좀 뒤적뒤적하다 보니까 제일 잘한 일이 뭐고 제일 못한 일이 뭐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제일 못한 일은 관리 보전 조례 같고요. 그리고 제일 잘한 일 하나는 송악산의 유오션타운 사업이 환경영역평가에서 결국은 도의회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 얘기는 아까 우리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영역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낳은 게 환경영역평가라는 제도 그리고 그게 도의회에서 동의 절차가 만들어진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건 뭐냐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저희 도의회에서 예를 들면 정파적인 입장에서 무수속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어떤 행정적인 결정,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주도민들이 원했던 건 더불어민주당도 비판만의 목소리만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도회에서는 일종의 야당의 역할이지만 전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제 여당의 입장이고요. 그렇죠. 책임 있는 정치 세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주 지역의 여러 현안 문제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제주도 개발, 난개발 문제에 관련해서 제주도회가 제 역할을 해달라라는 게 오래전부터 주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역설적으로 보면 이 송악산 유옵션타업이 이번에 부동이 된 것 그게 유일한 사례라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제주도회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칼날이 좀 묻었던 건 아니냐 이렇게 입판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이 계기를 통해서 환경영예평가라고 하는 이 동의 제도를 제주도회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주도회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좀 평가를 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게 아마 하반기에 2년 남은 도의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영예평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일 뉴스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뉴스로 전해지는 내용만 보면 이건 당연히 부결됐어야 될 사안인데 마지막에 가면 항상 조건부 통과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부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면절부잖아요. 명부, 정치적 명분을 쌓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선택이라는 비판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의가 책임도 지고 그렇게에 따른 정치적 선택도 하는 그런 어떤 책임성이나 책임정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주문들 또 도민들의 주민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록은 깼으니까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가장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가 김태석 의장 시절에 관함식 관련해서 국제관함식 국제관함식 제주개최 반대 결의안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상정이 안 됐잖아요. 그 자체가 무산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이루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는 여당으로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박감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도의에는 특히 강정문제와 관련돼서 도의에는 제주도민들의 목소리 가장 약한 자들의 목소리 특히 이게 민주적 절차의 과정을 한 차례 마을에서 거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쪽에서 점이 좀 안 된 하나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까지 내려와서 여러 가지 도지서도 만나고 도의회 의장도 만나고 여러 정치 세력들이 사실상 압박을 했고 설득을 한 그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설사 이제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하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제주도의회로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좀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넘겨서 11대 도의회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 의장도 선출이 됐고 원 구성까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상임위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서랑설례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당내 조율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이게 뭐 조선들의 의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이라고 해서 모든 의원들의 생각이나 색깔이 같을 수는 없죠. 그렇죠. 또 같을 수는 안 되고요. 개성이 있다는 건 좋습니다만 그런데 개성이 있는 것과 불협화하면 다른 거거든요. 갈등은 다른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물론 보도가 된 것도 있고 보도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어찌됐든 하반기 원 구성에 끝났으니까 일단 전반기에 대한 도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좀 제대로 된 도의의 의정 활동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남수 의원이 이제 도의장이 되었는데 어떻게 좀 잘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문턱을 좀 낮추고 권위적인 탈권위의 모습을 보이겠다 그래서 의장석도 좀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의장석을 낮추는 것이 탈권위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의원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의장이라고 하는 게 의장이라는 자리가 자신의 정치적인 결정이나 행위를 관철시키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의장이라는 자리는 결국은 전체 도의의 운영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 관련해서 서로 조정의 역할들 그리고 이제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초선 의원에 비하면 정치 경륜도 좀 있으신 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정의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도의회가 전반기에는 평가를 좀 해보셨습니다마는 후반기 2년 동안 중점을 둬야 될 부분 그리고 도의회 역할에서 어떤 부분이 강화됐으면 좋을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일단 제가 도의원 의원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들 많아요. 사석에서 야 도의원이 됐더니 참 제주도를 견제할 만한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 좀 여의치 않다라는 얘기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특별법 상안에서 현재 구도서에요. 그러면 도의원들이 힘이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 쪽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동연 박사와 한 시사 전망대는 저희 유튜브 채널 와랑와랑 제주에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김박사님께서 자꾸 뒤로 가시네요. 다음에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